경주경찰서는 일반게임장으로 등록한 뒤 불법 사행성 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46살 김 모 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. 김 씨는 지난해 6월 경주시 외동읍의 한 상가 건물을 일반게임장으로 등록한 뒤 이달부터 최근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상대로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입니다. 경찰은 게임기 30대와 현금 180여만 원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불법 게임장 단속을 확대할 방침입니다.